뱃뱃 친구들 안녕 오늘은 귀여운 병아리를 만들었어요 엄청 쉬워요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해요 한번 달려볼까요 1번 2번 누가 더 빠를까요 1번 병아리 2번 병아리 2번 병아리 2번 병아리 2번 병아리 2번 병아리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1번 병아리 어디를 향해 갑니까 1번 2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라고 움직여 자 뱃뱃 친구들 움직이는 병아리 한번 같이 시합해볼까요 1번 2번 누가 먼저 가나 빨리 가는데 빨리 움직이는데 한번 같이 해봐요 요 병아리를 만들 건데 병아리는 노란색 색종이를 준비해서 색종이의 4분의 1만하게 요만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할 거에요 요만한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를 우선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분의 1 사이즈를 준비하고 색종이는 노란색이 바닥으로 가게 한 다음에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전 중앙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요정도 요정도 되게 해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도 내려서 접어줄 건데 윗부분은 한 요정도 딱 안 맞춰도 돼요 요정도 내려서 접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위로 올려줄게요 위로 올려서 요정도 높이에 맞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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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요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양 끝에 있는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요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주는데 조금 더 요렇게 요렇게 양쪽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맨맨맨 모양같이 양쪽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어준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요 두 부분 있죠 요거를 끝까지 올려줄건데 여기 유선을 맞춰서 끝까지 위로 요렇게 요렇게 이쪽도 양쪽 맞춰서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했으면 끝 다 됐네 뒤로 돌리면 자라란 병아리 요거를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면 돼요 이 친구들 같이 그려 볼게요 여기에 위에 이렇게 삐삐 우선은 이렇게 세 개를 흘리는데 삐삐 친구들은 세 쪽이를 잘라가지고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려줘도 돼요 그릴 때 이게 이 밑에까지 닿으면 안 예쁘니까 살짝 풀러서 요렇게 해준 다음에 그려줄게요 거의 끝부분까지 요렇게 올라오게 올라오게 세 개 색종이로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조금 더 그릴까 귀여운 눈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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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 귀여운 병아리 상식이 됐어요 삐삐 친구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같이 한번 만들어야 엄청 쉽죠 삐삐 친구들 같이 만들어봐요 한번 달려볼까요 1번 2번 누가 더 빠를까요 1번 병아리 2번 병아리 2번 병아리가 더 빨리 나고 있어요 1번 병아리가 어딜 향해야 합니까 1번 2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라고 움직여 삐삐 친구들 움직이는 병아리 한번 같이 시합해볼까요 1번 2번 누가 먼저 가나 빨리 가는데 빨리 움직이는데 한번 같이 해봐요 삐삐 친구